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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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쩝이야 탈 갔을수도 있겠다 ugeot 난 잘한다 해 Government 스틀케 morality 연주 5 2 나 런 하나 땄어요. 응. 내 목숨을 라이브 이리. 나 런 하나 땄어요. 나 런 하나 땄어요. 훅탈 2등은 테란 찾아주기. 나 런 하나 땄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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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에 링 와주고. 빼고 빼고 빼고. 링 빼고 다 써요 테란은. 9시나. 다 써요. 10시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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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 지켜줘요. 아 링 왁께요. chu kabateln 10시나. 너무 많이 따라다니지마요. 3개 provin Croca2를 덮어다니고. English To solve. 10시나. 천산. 화나시통이가 있어요. 아? 아? 한식조 한식조 림 인생이 빈집가임 사람인기빠임 무탈은 6시로 와줘야 돼 무탈은 6시로 와줘야 돼 아, 회식 먹자, 회식 무탈은 6시로 무탈은 6시로 무탈 타고 무탈으로 테라 오른쪽 가서 반대해 너 빵클하네 왜 이렇게 예뻐요 형 결국 테랑 괴롭혀야돼요 어? 스타를 테랑 괴롭히라고 테랑 오른쪽 아니 아니 린은 그냥 숨겨놔 아 저거 좀 목소리가 좀 짧게 들리는데 드론 하나 미리 빼놔요 드론 하나 미리 빼놔요 6시로 린 던지면 안되는데 터랑 괴롭히면 상태로 린 던지면 검색 터랑 괴롭히면 터랑 괴롭히면 터랑 괴롭히면 터랑 괴롭히면 드론 하나 6시로 빼놔요 6시로 빼놔요 6시로 거기 있으면 엘리덴이 형이 테랑 괴롭히면 시야 봐줘요 봐주고 좀 있다가 7시 오라면 봐야돼 düş랑 괴롭히면 터랑 딥 성수 아니 형한테 갈거야 못 막으면 루탈은 살리면서 역어시로 도망, 흙살이 편해 흙살이 편해 흙살이 편해 흙살이 편해 흙살이 편해져 여기 조금 깍쎄는데? 여보 씨에 패어 여보 씨 탈 팔리기 없어 후타 오기 전에 메딕 살래 메딕 탈 왔어 무탈로 좀 짜증나게 괴롭혀줘요 혜랑 후타 맞아 후타 금진 쪽 괴롭혀줘 탱크 두 개 탱크 두 개 있어 회복 빠져요 무탈을 진출했어요 아 타이럿이 더욱 높아져요 로탈이 너무 쪼꼬나왔네. 아니 그 형이 죽였어야 돼요. 아 그러니까 막았어야 돼. 로탈 문제는. 그러니까. 로탈이 너무 쪼꼬나왔네. 아니 그 형이 죽였어야 돼요. 오실도 없으니까. 로터저에게는 게 있고. 오실도 없는데. 로터가 도착할 때. 로터가 도착하니. 로터가 도착할 때. 로터가 도착할 때. 로터가 도착할 때. 로터가 도착할 때. 아 타일 그거 12시 한 번 어? 타일 12시 하나 12시 아하 액션 수술이죠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으아악 타일 3시 아하 액션 수술 아하 액션 수술 아하 액션 수술 목표 1. 그냥 돈 있자 살아나고 있지 어? 살아나고 있다 형 어 살아나고 있어요 이긴거 같은데? 이걸 이기네? 어 황제 멘탈 나가겠네 근데 형 이거 형이 미컨을 좀 집중해야돼 이거 왜냐면 막아야돼 원래 세시갈때 세시에 삼성 게이스를 써야되지 그냥 미타를 약간 최대한 형 본진에 못가게 왔다갔다 꽁무니 따르면서 그니깐 막아야돼 약간 이거 안 막을거였으면 형이 어차피 털릴거였으면 같이 티를 더 빨리 죽이고 세인을 나가는게 좋고 우리가 근데 방금 이거 원래 못 이긴 경기에요 그냥 움직.. 로아님 한번 흔들렸어 리버에 원 리버 너가 리버를 잘하네 승거님이 너무 빨리 죽었다 이거 제가 볼 때 근데 토스 나오면 형이 탈콤만 개집중하면 이길거 같애 제가 원래 토스하면은 원래 안 지거든요 로아님 테라는 근데 나 뭐야 화장실 좀 갔다올게 근데 이게 형 탈콘이 안되서 저기가 일부러 탈환하는거에요 형이 미탈콘 잘하면 못 이겨 저쪽에서 어우 근데 정판 개빡세했다 싹 어 근데 종판에 존나 빡세네 이제 못내게 된건 긴데 뭐